빈대떡, 청포묵, 숙주나물 무침은 모두 녹두를 이용해 만든 음식이다. 녹두는 예로부터 100가지 독을 치유하는 천연의 독자로 불리며 우리나라 잔치 음식에서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식재료이다. 녹두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근감소증 예방 녹두 100g에는 단백질이 24.5g이나 들어있다. 풍부한 단백질이 손상된 근육조직을 재생하고 새로운 근육세포를 생성하여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한다. 2. 당뇨예방 동의보감에 속할 즉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녹두 다른 물을 마시거나 갈아서 집을 내어 마시면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 두 전자에 물 3컵과 볶은 녹두 1큰술을 넣고 20분간 끓여서 마신다. 3. 골대공증 예방 녹두에는 칼슘이 풍부해 노화로 인해 뼈의 양이 감소하고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골대공증 예방 효과가 있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도 들어있다. 4. 미백 효과 녹두에는 피부 미백 및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비텍신, 이소비텍신 성분이 들어있다. 껍질에 많이 들어있으니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5. 소화불량 개선 녹두에는 소화 요소와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를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속이 더부룩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소화력이 약해진 회복기 환자나 노인의 영양식으로 이용하기 좋다. 6. 체지방 감소 녹두 껍질에는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는 이소비텍신 성분이 들어있다. 7. 고혈압 예방 녹두에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비타민 B군과 나트륨 배설을 증가시켜 혈압을 낮추는 칼륨이 풍부하다. 8. 항산화 효과 녹두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 몸속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예방하며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준다. 유의사항 1. 녹두는 성질이 서늘하여 몸이 차거나 설사가 잦은 사람이 과다 섭취시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2. 하루 30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3. 국산 녹두는 껍질이 거칠고 손으로 비비면 하얀 분말이 묻어나오고 나달의 크기가 고르지 않다. 반면에 수익 녹두는 껍질이 매끈하고 윤기가 나며 나달이 굵고 고른 편이다.